후그라이더~~ 후그라이더~~ 쇼타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배호 아저씨하고 아저씨 맞아요? 맞죠 아저씨요. 그럼 나는 뭐야 삼촌에는 뭐.. 삼촌 하시죠. 엔젤 삼촌과 정배호 아저씨가 슈팅마법대전을 할겁니다. 와~~ 몰래~~ 하하하하 아이디 두개를 빌려서 한점 양해바랍니다. 네에 어? 아 첫 송패가..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안좋은데? 쩌하앗! 오우 나.. 다음.. 나이스? 아 이게.. 오오..잠깐만.. 샷! 아! 아앗! 야잇! 아잇! 얼음이 낼줄은 상관없는데? 진짜로? 나 필살기 였는데.. 아잇! 그렇다면 역곡이란! 막아봐라! 어 잠깐만..잠깐만.. 어..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막아봐라! 뚝! 뚝! 도와줘! 아..이거 데메일이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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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굉장히 안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게이드 아 이게 스펜을 100% 막을 수가 없어서.. 가랏! 로켓이 납니다. 살짝 뒤로 날리셨구맛! 네이이이 야 잠깐만 야! 아 두발이야! 아 감조한다 아 늦었어 늦었어 아 한대 맞았네 아 이 굉장히 안좋은데 어? 어느새 반피? 반피 까졌습니다 따 따라따 다라따 없지!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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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기 아 도기 레벨 3이라서 안죽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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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이 따라왔어요 200차 입니다 안에 로켓이 있어가지고 상대가 아 찰 오 끝 또 그럴 줄 알았다 지금이다 따라라따라따라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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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분노가 있지 어 깨지겠는데 깨지겠는데 어 나이스 깼다 나이스 아 말도 안 돼 진짜 아 아 잠깐 까졌어 아 어 살짝 늦었는데 아 아 이거 스펠 스펠 차이가 알아? 큰일났네 어 로켓 아 죽겠네요 진짜 어우 무덤 아프다 이 알아? 아니 이거 분노 필요가 없어 분노 괜히 쓴 거 같아 아니 쓰질 않아 분노? 아 이거는 내가 스펠을 알았 잘못된 거 같네요 아 다음판은 그러면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요 뭐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왜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오오 모르겠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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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 아 아레나 4급 화살이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오 로켓 오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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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못하지 잠깐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야 분노 잠깐만 이야 어 뭐야 아직이다 아직이다 아직은 끝났다 화살 따아 대단하시군요 아 아 너무 방식이 됐어 아 1대 0이구요 두번째 경기입니다 이번판을 꼭 가져가야 되는 정배우 이번판 이기면 끝나는데 깔끔하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공격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화살 아 어 왜 이렇게 안 달아 뭐 쓰셨어요? 방어 뭐 뭐 했어요? 들어 봤나? 감전이라고? 흐흐흐 감전 썼죠 감전 1800만게 안됐네 하지만 로켓이 있다 아 어 어 화벌?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파 아 아파 통나봐 어 요기닷! 덱을 잘 바꾼 것 같아 파랗 오 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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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케이 93 남았는데 화살이면 죽인거야 왼쪽을 타격하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이러면 안되는데 후반을 놓이는거죠? 어? 로켓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쏘겠습니다 얏 가라 간나무 어? 아 한대 맞았어 아 늦었어 좀 때리고 아 이건가 심상치 않은데 나이스 아 파벌 실수한거 같은데 형님 어? 어 야씨 오오와우씨 이야깐 나이스 엘릭스 이득 쏠쏠하게 챙겨주고 아 아 이거 가라안 아 잠깐 로켓 날렸네 그런거니까 아 야 잠깐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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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했어 좋아 좋아 아 파벌 실수 아하 오 이러면 킹타워를 먼저 깨는 사람인데 하아 가만있어 막 어 이럴때 남자 공격이지 어? 가라? 여기다 어 뭐야 분노 뭐야 분노 뭐야 분노 뭐야 안돼 안돼 가라 안돼 오오오오 아 아 안돼 야 잠깐만 야 아 아 나 진줄알았어 진짜 첫경기입니다 1대1 상황 거의 누가 이겼지 첫선패 나쁘지않아 어? 나쁘지않아요? 진짜로? 나쁘지않아요? 어 어 어 어 아 근데 통나무 4개 아닙니까? 진짜로? 와 왜이렇게 아퍼? 와 개선해봤네 아니 이 계정에는 통나무가 없어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나이수? 나이수? 타락 아 이거 무덤이 맞기가 진짜.. 아 근데 나 이거 괜히 깼다 안 깨는 게 더 낫을 수도 있는데 아 이거 무리 아닌가요 이거? 타격을 못하면.. 개선해갔습니다 아 마지막에 형님 타블를 하나 남겨놔야죠 아 그러게요 하나씩 때리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로 손에 많이 받는데 이거 공격 카드가 없어요 공격하세요 형님 뭐가요 공격 카드가 없어요 뭐야 킹타워 노리겠다 전략 2.0 2.0 2.0 3.0 2.0 2.0 3.0 2.0 여러분 아시죠? 안녕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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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님 20초 버티면 이기는데? 아이씨 야 망을 수 없어 야아 로켓으로 맞기 로켓으로 고블린통 맞기 짠 아야 아 설마 에이 없죠 하도 없죠 형 짠 아아 아아 전략이 중요합니다 와아 이것도 역전당하네 아아 아아 더 재밌어진 슈팅 마법대전 아 이제 해골 무덤까지 나와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앞으로도 엔젤과 정배우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앙 베모띠 앙 엔젤띠 하하하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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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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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ㅋ